네 반갑습니다. 한국향수학 개발원 황진혜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 크루저 산업 발전을 위한 크루저 선박 금융 발전 과제입니다. 내용이 영어로 좀 되어 있어서 대부분 한국 사람인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크루저 산업의 동향 앞에서 테드 블라미 회장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루저 선박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저 선박 금융 발전을 위한 어떤 과제 이런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크루저 산업의 동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크루저 선박이 지금 현재 448척이 있고 아시아에는 지금 41척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선박의 어떤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앞에 테드 블라미 회장이 자세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당히 이 선박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남아로 내려가고 태평양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사실 동북아에는 일본의 자국 선박 중국의 자국 선박 외에는 국제 크루저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오른쪽의 표 이것은 이제 2027년까지의 선박이 이제 향후 50척이 늘어나고 이제 그 캐파시티는 1100만 명 정도 늘어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루저가 다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크루저는 완전히 다 운항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에 피크 때의 어떤 운항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왼쪽의 숫자는 크루저 선박이 주간 단위로 몇 척 정도 기항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2021년에 좀 회복되다가 2022년에는 거의 95% 수준에서 올라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클리아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95% 상태고 2027년까지는 이제 128%까지 이렇게 늘어날 거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저 선박의 어떤 발주 현황인데 지금 현재 2022년에 25척, 20척, 11척 이렇게 계속 선박이 발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총 77척이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조선소가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성과를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6억 불 정도 됩니다. 6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는 한 8400억 정도. 상당히 비싼,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비싼 그런 금액들이죠. 선실이 이제 2300개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크루저 선박의 현황을 보면은 2022년 3월에만 아시아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선박이 있었는데 갈수록 크루저 선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제 그 증박 현황을 지도로 나타내 있는 그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상당한 반전이 있어야 들어올 것 같고 중국 시장이 이제 외국, 또 일본도 외국을 개방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최근에 개방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인가요? 개방을 했는데 이미 사실은 그들 선박은 동북 아시아를 다 떠난 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아시아 시장의 소스마켓을 보면은 420만명까지 2018년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한 50만, 60만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싱가포르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아시아 지역은 선박도 부족하고 원래 적었던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딘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전 세계 크루저는 전부 다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국의 크루저가 없기 때문에 외국 크루저를 이제 기항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금융의 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 금융 이야기 크루저 선박 금융인데 그전에 선박 금융은 우리가 좀 간단히 아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택은 주택 가격 아파트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선박 금융은 선박 자체가 아니라 선박이 벌어들이는 운임수입을 미래 운임수입 10년 5년 미래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포스코에서 수입하는 철강석을 이 선박이 5년 10년간 벌어들이는 그 운임을 담보로 해서 선박을 금융을 돈을 빌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많은 하주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죠. 마찬가지로 이제 크루저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크루저 선박 금융도 이제 특별히 크루저 선박에 금융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박 금융 중에서 대상 선박이 크루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크루저 선박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특이성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그 일반적인 선박 금융은 이제 그 하물을 하물 수입을 하물 운송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이것은 이제 크루저 관광객 수입인데 이게 굉장히 어떤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반 또 선박 금융과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 금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 구조가 이제 일반적인 그 하물 선을 상선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리스크가 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의 수입이 이제 선사로 돌아가지 않고 선박을 제공한 기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하는 행태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드는 그런 행태로 운항을 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선박 금융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선사가 이제 많은 관광객으로 더 받는 수입을 담보로 해서 선박을 발주하는 단순한 그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선박 금융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빗 금융도 이용을 하고 은행 금융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캐피탈 마켓이라든지 SPC를 이용을 하는 그런 행태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양한 어떤 금융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선박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일 은행 단일 어떤 기업에서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박 금융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사실은 선박 금융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서 크루저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크루저 선박의 어떤 재정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죠. 이것은 크루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크루저 금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 제1차 크루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선박 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고 세제도 지원하는 즉 통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사실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화되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선박 금융의 어떤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그러면 선박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 하면 민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정책 금융기관에서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것은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개별적으로 정책 금융기관에서 개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략주 본부장도 나와 계시지만 KOBC의 어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해운 기업이나 항만에 대한 어떤 투자 그다음에 보정 이런 부분들이고 크루저라든지 그런 여객선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2년 동안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런 금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왜 우리가 선박이 필요로 하느냐 선박 금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전에 왜 선박 금융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보면 이게 크루저 산업의 전체 가치사설 구조인데요. 크루저 산업의 가치사설은 크루저 선박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크루저 선박이 외국을 가고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로 들어와서 관광시장을 행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크루저 선박이 조선소 발주를 하고 수리도 하고 인력도 채용을 하고 모든 것들이 크루저 선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루저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크루저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고 크루저 선박이 없는 나라에서는 뭐만 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크루저 관광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즉 외국에서 오는 크루저 선박이 기왕이 되면 그 나라의 크루저 관광이 되고 선박이 들어오지 않으면 크루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중남미 시장이 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고 그렇지 않은 데가 유럽이라든지 자체의 크루저 선박 회사와 선박이 있는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은 이 부분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저 선박이 중요하고 이 크루저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 금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크루저 선박 최근에 발주된 가격을 이렇게 보면 최고위에 바이킹 오션에서 선박 발주한 게 2억 7천5백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3천5백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370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런 3만 톤 선박이 이 정도 비싸거든요. 이게 사실 컨테이너보다 LNG보다 훨씬 비싸입니다. 이게 지금 3만 톤이 이렇고 그 밑에 만 톤의 부분이 1억 불 정도 되고 1,300억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조금 비싼 많은 선박 드림 크루저 같은 경우에 18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도저히 선박을 건조할 수가 없다. 국내 LNG 운송하는 회사들이 SK 행운을 부터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HMM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운임이 많이 올라갔는데 컨테이너 선박 하나 2,500억 3천억 하는데 그거를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80% 이상을 정책금융기관에서 차입을 위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LNG 선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1조가 넘는 선박을 누가 하느냐. 절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이 크루저 산업을 육성하고도 한다면 정책금융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선박 가격을 좀 비교를 했는데 최고 왼쪽에 탱크 선박이 있는데요. 탱크 지금 32만 톤이 1억 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벌크가 18만 톤이 6천만 불 밖에 안 합니다. 컨테이너 선박 1억 8천 9백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천억 3천억 수준인데 LNG가 최고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게 2억 불 수준입니다. 2천 5백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많게는 10배 적으로 5배 넘는 선박을 어떻게 우리가 건조하느냐. 개별기업에서. 그러나 조선 측면에서 보면 일반 철강제의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VLCC 대행 유도선이 219, 컨테이너십이 393, FBSO가 1250, 크루저가 2000이라고 하면 일반 포스코에서 철판을 만드는 것보다 2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높다고 일반 상승보다도 2배, 10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보면 우리가 크루저십을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크루저 선박의 금융은 어떻게 하느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정책금융기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코리아의 어떤 수출 무역보험공사 케이셔어와 그다음에 수출에 보면 코엑심이 있고 차이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일본도 이렇게 있는데 EU 쪽에 보면 독일에서 헤르메스라든지 프랑스의 코페이스 이런 것들이 정책금융기관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크루저 선박에 대해서 정책금융을 해준 데가 유로에서 헤르메스, 프랑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요구도 없었겠지만 해준 사례가 없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크루저 선박 금융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 사례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크루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이 나서지 않으면 크루저 산업은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루저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크루저 수요가 없는데 정책이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저 선박 금융이 나가고 민간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금융이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 이전에 크루저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크루저 선박 회사가 발전해야 되고 선박 회사는 선박을 확보하고 쭉 나와야 되는 거고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고 정책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정책이 먼저 돼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크루저 선박의 발전을 위해서 왼쪽에 있는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크루저 선박의 수요가 쭉 회사가 만들어지고 선박 확보하려는 요구와 선박 금융의 요구 이용이 증가한다면 오른쪽에 그 맞는 정책이 쌍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민간의 요구와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나 저는 정책이 먼저 가야 민간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크루저 선박 금융을 위한 정책 과제는 기본 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국내에서 크루저 선박이 필요하다 발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선제적인 그리고 민간이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먼저 크루저 선박 확보 및 선박 금융 계획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나라에서 크루저 선박 확보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지원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박 금융기관에서 이런 크루저 선박 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 선박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루저 선박 특성에 맞는 1조 원에 달하는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대규모 장기간 대출 그다음에 이제 절의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크루저 선박에 대한 가치평가 이걸 외주를 주고 수술을 받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이 없이 내부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크루저 선박을 우리 금융공사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기출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투자 수익성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성과는 8억불 정도로 해서 초기 투입금 30% 그다음에 10년 만기 상황 이자율 50% 한 2천 명을 하고 그다음에 6%, 5%의 어떤 운항 수입 증가율 그리고 감가상각을 한 3% 적용을 해서 일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카니발사의 2017, 2018, 2019년 3년간의 실제 운항 수입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47척의 분 나누기를 하고 한 척당 수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앞에 전제 조건에 몇 년 5% 정도의 수입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 나는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했을 때는 사실은 채산성이 없었는데 만기 상환을 해야 수익성이 났었고 그 만기 상환도 최소 7년, 만기는 10년 정도 돼야 IRR과 MPV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크루저 선박 금융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좀 이따 타나카사부로 상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본 돈으로 710억의 은행을 스미모토는가 일본 29개의 은행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71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독일 조선소에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사점이 뭐냐면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성과가 낮았을 때 조선소가 화랑이 되지 않았을 때 기회를 잡았다는 거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29개의 지망은행이 참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미처비스의 중금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못 만들었어. 그래서 해외로 들고 갔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도 크루저 못 만들고 앞으로 크루저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 발주를 하든 자기가 어떤 하든 상생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크루저 시장은 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선사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금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은 크루저든 상선이든 일본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국 크루저 선박 금융을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정책금융기관에서 후순위로 들어오고 민간에서 선순위도 들어오는데 민간에서는 다양한 어떤 행태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되고 항만 갈전대도 되고 기존의 선박 회사도 되고 다양한 행태의 어떤 수직 연합체로 해서 1차 선순위로 들어오고 정책금융기관에서 후순위로 보정을 해서 이런 행태로 들어온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좀 돼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크루저 산업 정책을 향수안부가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크루저 산업의 핵심이 선박과 항만이고 그걸 해수부가 간장을 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간장하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간장보다는 지금은 항만은 대부분 만들었고 선사와 선박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크루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박 확보, 선박 확보를 위한 선박 금융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의 어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크루저 산업의 비전은 크루저 관광과 크루저 선박 운항과 크루저 조선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따라올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동북아 크루저, 아시아 크루저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크루저 시장은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귀향지가 될 것인가 중남이처럼 외국 크루저 선박이 들어오면 크루저 시장이 되고 들어오지 않으면 크루저 시장이 죽는 그런 행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크루저 선박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코너즈로 운항을 하는 크루저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지역,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민간이 선제적인 어떤 투자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